이 팝콘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오리지날? 얘 오리지날이야? 오리지날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. 난 무조건 오리지날... 네! 방금 저희가 이번 여름에 나올 두 번째 영화를 보고 왔죠? 네! 저희 세븐틴이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박수! 훌륭합니다, 훌륭해요! 영화 개봉이라니요? 미쳤습니다. 저희 딱 세 곡만 보고 왔는데 다른 곡들의 영화 효과도 한번 짜볼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보았어요. 저희가 좀 짜보나요? 정확하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래서 준비를 했죠.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. 와우! 자, 하나씩 나눠주세요. 아, 페이스예요? 사이드예요? 아, 포그가 진짜 신기한 거 같아. 안개도 깔리는구나. 라이트닝. 라이트닝도 너무 좋았어. 번개 치는 효과가 있구나. 여기 앞에 반짝반짝, 엄청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우리 핫할 때였나? 아까 그 저희가 마이스트로 나올 때, 걸어 나올 때 맞아, 아람이 딱 나오는데 그때 딱 우리 기분이었어. 내가 무대에 실제 있는 기분. 그러면 어떻게 뭐 소용돌이 때 소용돌이 한번 가나요? 아, 이거야.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지? 그거는 네, 너무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저는 아주나이스 때 진짜 아주나이스는 쉐이커가 저희라고 하는 거죠. 쉐이커가 필요하지. 쉐이커 들어가자. 점프하자, 에브리바디 점프 대신. 더, 늘, 바로, 더.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가 좀 오히려 이제 더 집중을 못할 수도 있다.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스크린 엑스로도 즐기셔도 되고요. 아, 스크린 엑스가 또 있어요? 그렇죠, 그렇죠. 두 가지예요, 두 가지. 기가 막히네요. 그냥 산면으로 된 거를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. 그대로 감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, 나는 그냥 미칠래. 그러면 4DX.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. 어쨌든 보실 분들이 캐럿 분들이잖아요. 맞죠, 맞죠.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엔딩 크레딧에 캐럿 딴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좀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. 너무 좋죠. 아, 근데 버논이는 벌써 썼네요. 얄리, 얄라, 쇼. 그런 거 좋아요.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뭔 멘트. 짧은 거 안 돼. 이런 것도 되나요? 다 됩니다. 약간 필름 제작사 같기도 하고 좋네요. 아니, 수인을 그리시네요. 아, 슈아 형이 그려줬습니다. 저랍니다. 저게 시그니처 있잖아요, 시그니처. 네, 그럼 각자 좀 적어보시죠. 마음을 담은 그런 걸 그리면 되는 거지, 그렇죠? 뭐라고 쓰지?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엔딩 크레딧에... escri. 그러다 보다. 지이처. 기가 안 돼. 또 해. 고마워요. 이렇게 가야겠다. 상대가 안 돼. 우승님, 우승님, 우승님. 우승님, 우승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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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화 다시 보니까 진짜 팔로우 투 어깅 지금이 더 여기도 같아요 야 승관이가 뽕돼야 자 저 멘트 제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나와 승관아 야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영화 보니까 어 좋다 좋다 목을 왜 긁으시는 거야 지금 아니 당신의 자연스러운 목을 긁는 거세요 오늘 영화 다시 보니까 팔로우 어깅 너는 왜 머리를 왜 긁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오늘 영화 잘 긁으니까 자 권순이 형 시작 아니 그나저나 저 맨날 쟤는 맨날 그나저나야 너 그나저나부터 탈락이야 자 도겸 씨 가시죠 아 오늘 영화 다행히니까 모르는 거 같아 아 자연스러운데 말은 해야죠 여기서 조시아 씨 안 보고 갈 수 없죠 조시아 씨 아 근데 오늘 영화 다시 보니까 뭔가 우리 서울 콘서트가 진짜 생각이 많이 나고 오 뭔가 그때 생각들 벅차고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들다 오 보여 형 나는 마치 어제 같았어 그치 저거 보여? 저거 보여? 아 맞네 캐럿들이 해준 거 플랜카드 항상 이거 보는 재미가 있어 재밌어 무화해해져 지금 당장 형 지금 딱 형 지금 그 표시 얘기한 거 아니야? 생일철을 믿는 사람들 아닐까?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호랑이가 걸어다닙니다 겸아 내 인생에 색을 칠해줘서 고마워 세븐트한테 빠지는 것만큼 살 빠지고 싶다 오 아니 아이디어 어떻게 저렇게 좋아? 그러니까요 아 재밌네요 우리가 느꼈던 이 열기를 캐럿분들도 영화관에서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개봉이 언제라고 했죠 디노 씨? 개봉은 8월입니다 아 8월입니다 무더운 여름? 타이밍이 좋네요 더운데 좀 시원하게 보기도 하고 그냥 밖에서 커피, 콜라, 팝콘 다 사고 들어가셔서 반반으로 딱 사서 어니언, 갈릭! 가라멜은 있어야 해요 좋습니다! 알쓰! 세븐트 투어 팔로워 어게인 투 시네마스를 볼 수 있다면 전 세계의 우리 CGV 그리고 전 세계의 극장에서 개봉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쓰! 영화관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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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